광주시가 지역예술계의 창제작 활성화를 위해 상상플러스2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문화자산 콘텐츠와 제작을 위한 상상플러스2 프로젝트는 민관협치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2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작품의 특성상 많은 노력과 시간이 성결돼야 독창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에 지역예술계가 응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술인과 공론을 통해 협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연, 시각예술, 용복합 분야에서 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 콘텐츠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2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모가 진행됐으며 최종 지원단체는 심사를 거쳐 4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콘텐츠 창 제작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힐루광주, 정지현입니다.